자 그래서 민준이는 보카 2에서 하네요. 먼저 단어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시작해볼까요? dance dance d-a-n-c-e 오케이 계속해서 we we w 오케이 그 다음 swim s-w-i-m k make make m 계속해서 help 합 합 h-a-p have입니까? 합이라니깐요 시험지에는 h-e-p 아 뭐야? h-e-p 해놓고 말할때는 h-a-p 라고 하고 정답은 h-o-p고 합이라고요 합 네 계속해서 play b-l-a-y 오케이 계속해서 각각은 이네 그래서 합 하나 틀렸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dance swim make hot play 전부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 하다시들이 많이 나왔네요 오케이 그래서 보카 2에 4 문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뭘 할 수 있다라는 얘기 계속합니다 I can jump I can jump I can jump I can jump 오케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양념 양념 양념씨 뒤에는 무슨 시가 온다? 하다시 하다시가 온다 했죠 Can 뒤에 뭐 뭐 한다가 오면 뭐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되죠 Can jump 넌 점프할 수 있니? 너는 점프할 수 있니? Can you jump? Can you jump? 하면 되겠구요 나는 점프 못해 I can't jump I can't jump 하면 되겠죠 그런 것도 이미 배웠던 간단한 표현들이었구요 뭐 할 수 있다 계속해서 You can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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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섞어놨어요 셔플이에요 네 오케이 오케이 플레이의 뜻은 놀다 놀다 라는 하다시니까 양념씨 캔디에 올 수 있구요 Can play 놀 수 있다 오케이 계속해서 We can jump We can jump We can jump 오케이 계속해서 You can jump You can jump You can jump 계속해서 Jump라는 하다시가 양념씨 캔디에 사용된 것들이었구요 I can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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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추다 하다시죠 계속해서 We can swim We can swim We can swim We can swim 스윙의 뜻도 수용하다 하다시죠 You can swim You can swim You can swim You can swim We can play We can play We can play 무지하게 쉽죠 You can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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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can dance We can dance We can dance We can dance I can swim I can swim I can swim I can play I can play 그래서 말하기는 모두 맞았고 쓰기에서 합 하나 틀렸네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송치도는 95점 정도로 보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막냄이 수고하셨어요 이렇게